안녕하세요. 씨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중구에 있는 더플라자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나왔느냐? 관련형 전자담배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한국필림모리스의 아이코스 일루마원 신제품 출시 행사가 지금 이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 현장 풍경도 같이 좀 보여드리고 또 이 아이코스 일루마원 과연 이게 어떤 제품이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필림모리스 대표 백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는 한국필림모리스가 야심차게 선고인 그 하나에 걸려있는 전자담배의 대표적인 제품인 아이코스 일루마원을 이 디자인인 느낌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마련 되었습니다. 필림모리스는 불을 붙여서 태우는 일반 담배를 없애고 태우지 않는 비연소 제품을 개발해서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기점을 수립했었습니다. It has all the same ground-breaking technology as 아이코스 일루마원 프라인 and 아이코스 일루마원. But it's more focused to simplify the experience And all contain in one sleep compact device. 지금 이 행사 현장에 총 3가지 일루마 제품들이 같이 전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은 일루마 프라임 제일 플래그십 위치에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확실히 3가지 일루마 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 만졌을 때 첫인상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스를 보시게 되면 가장 플래그십 위치에 있는 일루마 프라임 제품 아래에는 일루마 일반형 제품까지 같이 전시가 돼 있어서 두 제품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일루마 프라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루마 일반 제품입니다. 일루마 프라임은 이렇게 랩 커버 형태로 만들어져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일루마 일반형은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탁 하고 열어서 홀더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고 컬러감도 굉장히 예뻐서 많은 분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이코스 일루마 원 제품이고요. 다섯 가지 색상의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원하는 취향대로 컬러를 고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커스텀 실리콘 커버도 같이 마련이 돼서 취향대로 마음대로 골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한번 보게 되면 기존 일루마 일반형이나 일루마 프라임과는 다르게 홀더와 포켓 충전기를 하나로 그래서 아마 이름도 일루마 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휴대성이 좋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일루마 일반형하고 일루마 프라임 두 제품은 스틱을 꽂았을 때 알아서 먼저 작동이 되는 오토 스타트 기능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토 스타트 기능은 빠졌다고 합니다. 대신에 휴대하면서 쓰기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최대 20회까지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도 6만 9천 원으로 합리적으로 나온 편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실리콘 카러로 만들어 놔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예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더는 이렇게 열어서 안에다 스틱을 꽂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휴대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루마 프라임이나 일루마에 비해서 작고 얼린 원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들고 다니기 너무나 편하실 거고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스마트 코어 인덕션 시스템 때문에 블레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 없다. 그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 아무래도 유저분들한테 맛이 또 중요하잖아요. 블레이드는 없지만 저희 테리아 안에 히팅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인덕션이지만 중간에서 열을 받아서 가열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상당히 균일하다. 라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담배하고 이용자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런 알림이 울리는 이런 스마트 태그 같은 기능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던데 되게 재밌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요. 핸드폰도 사실은 멀어지면 알려주는 이런 기능처럼 제가 본사에 얘기해서 저희가 그러한 피처를 나중에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꼭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권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1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언박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리뷰는 제품을 따로 대여받아서 또 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할 거니까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